저 오늘 답이었습니다. 이지 총정입니다.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딱 3가지가 있습니다.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그러니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원의의 접점을 주어졌을 때 원밖에 한 점을 주어졌을 때 3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기울기가 주어진 원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한다? 공식. 기울기를 주어지고 난 플러스 m만 찾으면 되겠는데 이것은 불러.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루트 m적 플러스이다. 이건 공식 외워라. 반드시 중심이 원점일 때 만약에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는 원의 원점이 아닐 때는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뭐랑 똑같다? 반전과 똑같다. 아니면 중심이 반전과 똑같다. 를 이용해서 n값을 구한다는 사실. 명심.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의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공식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는 중심이 원점일 때 x1x 플러스 y1i는 r제곱이다. 증명해 드렸습니다. 이거 이거. 만약에 이가 중심이 원점이 아니었을 때는 우리는 중심에서 직선까지 이 거리와 이 직선의 수직입니다. 기울기 이렇게 곱해지면 마이너스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하고 지나가는 한 점을 알았기 때문에 접선의 방정식이 유도가 될 수 있겠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원 밖의 한 점에서 원 밖의 한 점에서 이 원에 글 수 있는 접선의 방정식은 반드시 두 개가 있다. 두 개가 있는데 세 가지 풀이가 있다. 첫 번째 원의에 접점 잡고 풀기 아니면 두 번째 기울기 잡고 풀기. 그죠? 세 번째도 기울기 잡고 판별식 이용하기. 됐습니까? 근데 선생님은 이 방법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 방법. 원의 중심에서 기울기 잡고 접선 만들어 놓고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너무너무 쉬운 풀이야. 그래서 기울기만 찾아주면 됩니다. 근데 기울기가 반드시 접선은 두 개인데 기울기가 하나만 나오면 나머지 한 개는 특수한 기울기다. 기울기 없는 경우 그것은 원에서 그려서 찾아야 된다. 됐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배운 전부입니다. 그리고 마샤 워싱턴 얘기했죠? 사막에서 살아남는 사막 전문가 이야기 행복과 불행의 대부분의 주변 환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의에 따라서 앞으로 불행할 것인지 행복할 것인지는 달려져 있습니다. 행복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